가수 슬리피가 KBS ETV 예능 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에서 관리비 독촉장을 공개해 MC 김생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10일 김생민의 영수증에 따르면 오는 14일 방송되는 김생민의 영수증의 여덟번째 출장 영수증에는 슬리피가 출연할 예정이다. 11. 최근 녹화에서 김생민은 힙합 스웩에 가득 찬 슬리피의 모습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어색한 몸짓만을 보이며 외계 생명체를 마주한 듯 서먹함을 드러냈다. 12. 슬리피의 집을 찾은 김생민은 현관에서부터 발견된 아파트 관리비 독촉장에 깜짝 놀랐다. 13. 영수증에 실제로 등장한 독촉장에 김생민은 물론 송은희, 김수까지 김생민의 영수증에 3M씨는 벌어진 입을 담을 수 없었다는 훈문이다. 14. 김생민은 한동안 독촉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14. 여기에 집안 곳곳에 허세가 가득한 소비의 흔적들이 계속 펼쳐져 깊은 시름에 빠졌다. 15. 제작진은 슬리피의 집에서 예상치도 못한 독촉장이 등장해 김생민은 물론 송은희, 김숙은 당황했지만 긍정적인 슬리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며 이에 더해 슬리피와 송은희, 김숙이 보여주는 찰떡같은 힙합 케미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생민의 영수증 발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방송된다. 김신이세요 김창한스 김용 dużo 김 user 김원봉 김bay 김은 verbal